네 보도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처음 발생한 것은 지난 2020년 2월 2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코로나로 국내에서 3만 명 이상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사망자 4명 중 1명은 경기도민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코로나로 희생된 이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인데요. 문제는 이 기나긴 코로나와의 전쟁이 다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겨울철 7차 유행이 시작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동절기 백신 접종률은 2.8%대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 환경이 오래가다 보니 그 위험성을 잊은 것은 아닌지 불안합니다. 우리 기자들은 코로나19 7차 대유행과 마주하고 있는 경기도의 코로나 대응 상황을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수도권 쓰레기를 처리해온 인천 쓰레기 매립지가 오는 2025년 사용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각 시군은 저마다 쓰레기 처리를 위해 소각장 건설을 추진 중인데요. 소각장 건립에 주민 반발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화성시는 소각시설 건립지 유치를 신청한 펠타면 유람리 등 3곳을 상대로 오늘부터 입지 선정 작업에 들어간다는데요. 이 소식도 자세히 취재 중입니다. 우리 지역 유일한 지역방송 BTV뉴스는 주민 여러분이 권익 보호는 물론 우리 지역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지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제보와 시청 바랍니다.